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금이도 정거입니다. 오늘은 영훈이 형이랑 하체 운동을 해볼건데 하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마이프로틴을 시켰는데 제가 화요일에 시켰거든요. 근데 오늘이 금요일이고 하나 둘 셋 3일 만에 3일 만에 그래서 진짜 이거 프로틴을 시켰는데 일단 이거는 영훈이 형한테 줄 프로틴이고요. 영훈이 형이 단백질을 많이 못 챙겨 먹어서 프로틴으로라도 단백질을 좀 챙겨 먹었으면 해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광고를 한번 해봅니다. 곧 있으면 마이프로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일단 가져가시죠. 말 나오면 빠르게 홍보 한번 하고 갈게요. 곧 있으면 마이프로틴 그리고 제가 지금 협찬받는 제품이 마이프로틴이랑 그리고 시계 노드그린이라는 덴마크 시계를 제가 지금 후원을 받고 있는데 곧 있으면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시계나 그리고 또 의류 보충제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칭 운동 준비되셨어요? 오늘 운전을 3시간 동안 하고 왔어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금요일 밤에 성남에서 여기 정말 지옥. 지옥이죠 지옥. 3시간 동안 운전하고 왔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하칭 운동할 때는 한번 해봐야죠. 오늘 아침에 96.9 였나? 96.9 였어요. 마스크 한번 밀어봐. 마스크 한번 밀어봐. 마스크? 아 진짜 많이 빠졌다. 너무 귀여워. 계란.. 계란인데 그냥? 얼굴이 계란이야? 어 얼굴이 계란이야. 아 근데 귀여우면 안 되는데? 난 귀여우고 싶은 게 아닌데? 많이 빠졌지? 가슴 한번 보여줘. 가슴이 많이 올라왔다면서요? 가슴이 올라왔죠. 오우.. 가슴이.. 근데 110kg대랑 가슴 사이즈가 크게 차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좀 딱딱해진 느낌? 사이즈는 이 판인데 근육으로 세워진 느낌? 어 더 뽕긋해. 이전에 좀 약간 아래쪽이었는데 지금은 좀 뽕긋해졌어. 볼륨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몸 전체적으로 엉덩이도 좀 더 힙업이 된 것 같고 엉덩이, 가슴 그리고 이제 삼두. 삼두가 좀 많이 큰 것 같아요. 등은 이제 기립근? 살이 많이 파묻혀 있었는데 이제 손으로 만지면 느껴져. 그래서 그게 제일 좋아. 더 많이 빼야지 근데. 빼야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일정치중 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게가 와가지고 나는 오늘의 시절에 대해 알게 된다. 나는 오늘의 시절을 위해 내가 놀러 갈 것 같다. 우리는 오늘의 시절을 위해 난 너의 미션을 위해 나는 미션을 위해 나는 그녀의 시절을 위해 tight-on-t어 I'm waiting and wishing tight-on-t어 tight-on-t어 I've got that ambition tight-on-t어 I'm a man on a mission when you look into my eyes you know you're gonna see that fire nah if you're standing in my way it ain't gonna be your day bleating till I own his turn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근데 몸이 단단해진 것 같아 보여서 너무 좋아. 옷 입을 때 느껴져. 티셔츠 입을 때. 아, 근데 몸이 단단해진 것 같아 보여서 너무 좋아. 항상 힘들어. 어우, 얼굴이 반쪽이 됐어. 와, 얼굴에서 막 땀 계속 나. 할 수 있어. 형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 2시까지 운동해요. 일과 끝나고도 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날씨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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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날씨가 좋습니다.